네, 지금 보고 계신 이 꽃은 제가 향기 좋은 꽃 베스트3의 옥자마입니다. 꽃 한 송이 따다가 침실 한켠에 놓고 누워보세요. 향기에 취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요. 한방에서 임파선염, 인우염, 토열 등의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. 또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은 향기가 너무 좋아 향수로도 개발된 옥자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